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생각과 노력은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철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발리코 코리아 부대표 김진희입니다. 우리 아발리코 코리아는 1999년에 네일케어 제품으로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네일케어 포함, 손발 관련 모든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일 네일 칼라, 네일 트리트먼트, 손발 관련 케어 제품 이런 모든 것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일이 가장 예쁘게 되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쁜 칼라보다 손톱을 더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일 관련 업종에서 마케팅을 20년 넘게 쭉 해오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네일 실무를 25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전에 처음 네일 실무를 시작을 했고요. 네일 살롱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험을 대학교 강의와 네일 전문 아카데미에서 20년 넘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네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품 교육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트렌드에 발 빠르게 맞춰가기 위해서 디자인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팀과 마케팅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장에 맞게끔 빠르게 빠르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성 제품 라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요즘 글로벌 네일 케어 마켓이나 홈 뷰티 성장세로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네일아트 등 홈 뷰티가 증가하고 있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함에 따라서 소용화된 제품,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하고 또 전문가들이 취급하던 제품들을 일반 소비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개발 중입니다. 최근 3년간 해외활동을 통해서 바이오의 의견을 듣고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맞춘 트렌디한 여성층을 타켓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을 위해서 전문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브랜드 개발과 패키지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발리코 코리아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모토로 최고의 품질과 고객 중심, 기술 중심적 도전으로 유용하고 필요한 제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생각과 노력은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